지금 하위 20%에 들어있는 31명 더불어민주당 개별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31명 중에 28명이 비명계랍니다 이제 이런 거를 정량평가를 한다 정성평가를 한다는 건데 정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 숫자로 나타나는 게 정량평가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률 그다음에 법안 발의 몇 건 했는가 발의된 법안 중에 법안으로 통과된 건 몇 건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정량평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범법사실로 인해서 기소된 적이 있는지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정량평가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상평가라는 것은 뭐냐 당 지도부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정상평가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건데 이 사람은 잘한 것 같아 이 사람은 법안을 두 개밖에 안 냈지만 그 법안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 당을 위해서 엄청나게 의미 있는 법안이었어 그렇다면 여기에는 우리는 점수를 가동치를 둘 테야 뭐 이제 이런 것 그리고 이 사람은 상임위원회 때 다 같이 출석을 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상대당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실력을 발휘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점수를 많이 주겠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정상평가가 되겠지요 이거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하위 20%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김영주 의원 국회 부의장 또는 박용진 하위 10%라는 건 아닙니까 내놔라 정상평가가 뭔지 그걸 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신경민 책임위원은 지금 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파동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핵폭탄급의 굉장히 험난한 공천파동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31명이 현역 의원입니다 31명이 공천을 못 받으면 민주당에서 나올 것이다 31명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세 갈래 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정계 은퇴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희망사항인데 하나는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그 품 안에 들어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고의 화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박용진 의원이 그렇습니다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치욕 당북을 지었고 오늘 아침에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박용진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했다 그 의정활동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야당 의원으로서 박용진만큼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들이 오히려 그런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드디어 박용진에게 하위 10% 하위 10%라고 하는 것은 전체 10명 중에 꼴찌를 했다는 뜻입니다 꼴찌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너는 제일 못했어 그래서 박용진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실을 온갖 조롱과 흑색선전의 먹잇감이 될 것을 각오하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것은 박용진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만 오늘 제가 이 치욕을 국민들께 공개하는 이유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 민주당이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오늘의 이 과하지욕을 견디겠습니다 과하지욕 이 과자가요 바지까랑의 과자입니다 바지까랑이 밑을 기어간다 이런 뜻이지요 한신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모욕 치욕 굴욕 과하지욕 견디겠다 또 어떤 분은 시니컬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재명 대단한 사람이네 얼굴에 철판을 깔리면 저 정도는 깔아야지 철판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종이장 같은 가면에 불과한 거야 자기 사람 심기 서울 강북으로 이재명 친명계의 최측근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정봉주 씨를 거기다 심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박용진을 속가 내버린다는 거죠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해도 그거는 뭐 며칠 지나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재명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 사람 심어놓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수확이 돼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자기 사람을 심어놓는 것이 2027년 대선까지 갈 때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 될 것이다 비명계는 아무리 많이 뽑아왔을 때 없다 여소야대 지난 2년 동안 겪어봤는데 여소야대로서 할 수 있는 일 없더라 결국은 그것보다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 편에 서서 대선 가도를 같이 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꼽아놔야 된다 얼굴에 철판 깔려고 하면 저 정도는 해야지 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으면서 아 이렇게 뒤늦게 그렇지 이렇게 손뼉을 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가끔 무릎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준석과 이재명을 이준석과 이낙연이 아니라 이준석과 이재명을 동시에 싸잡아 비난하는 트위터 x글에 좋아요를 꽉 누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시태그를 봤더니 이준석이 사기쳤다 이재명의 사당이다 합의를 깬 건 개혁신당이다 6억 6천 쇼킹한 범인 이준석 창당 합의 깬 건 이준석 이준석 뭐 이런 글에다가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좋아요 누른 거는 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문재인 대통령 때 초대 국무총리를 한 이낙연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공감 위로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는데 이재명 사당화에다도 좋아요를 누른 셈이거든요 이재명 사당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이 경남 양산에 찾아와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하고 같이 서로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렇게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 이재명에 대한 섭섭한 마음 괘씸한 마음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은 절대 이재명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앙금이 있습니다 해경군 김 씨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 그때 그것을 어찌어찌 하자고 그랬더니 이재명이 문재인 아들을 딱 걸고 넘어졌었잖아요 그때 백계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재명은 자기의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친문진영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감히 너가 가족을 건드려 했던 것 그다음에 서로 대통령이 경선을 서로 경합을 하면서 그때 쌓였던 앙금들 문재인과 이재명은 결이 많이 다르죠 정치 스타일도 다르고 두 사람은 절대 같이 어깨동무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케미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같이 사진을 찍을 때도 있고 문재인이 뭐 뭐 우리는 문명은 명문정당이라고 그랬던가요? 명문정당 이재명의 명자 문재인의 문자 한 글자씩 떼어가지고 명문정당에다 그러는데 그거는 다 쇼고 그냥 입술에 침발하고 그냥 했던 거칠의 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기 다 틀어놓는 겁니다 문재인의 속마음은 지금 친문을 다 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31명 아까 말씀드린 컷오프 20명 거기에 상대했는데 31명인데 28명이 비명인데 28명 비명 중에 아마 대부분이 친문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엊그제 사진 찍으면서 우리는 명문정당이야 이 말을 한 것이 채 잉크도 마르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다가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2022년 11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이코패스다라고 비난한 글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크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실수로 눌렀다 그러기에는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 실수였는지 아니면 본마음이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